다운 투 다운, 댄스 댄스 투게더! 다 같이! 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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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댄스!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왔다고 하는데요. 정말요? 네 무대에서 제일 오른맴버 흉내내기. 아 그지 이번에 명장면 하나 있지 않습니까? 올라오르지도 않게 넘어가는 그런 장면인데. 어? 하하하하하 잘생겼어요. 염색한 거 잘생겼어. 염색한 거 잘생겼어. 염색한 거 못생겼냐? 비트 안물 파트 중 빼앗고 싶은 다른 멤버 파트가 있다면 어떤 거 있을까요? 아 저는 지민이 파트가 이렇게 보여요 아 이거야? 아 이거야 이거 맞아 그냥 맞아 이거 한참에 후치킹 들어올 때 이렇게 들어가요 피 땀 눈물의 킬링 파트를 뽑자면 정우 씨 원호 한번 찾으세요 맞아요 아 진짜 멋있어요 아 진짜 멋있어요 아 진짜 멋있어요 아 정말 어떻게 먹죠? 고비도 한번 해줘야죠 네 하이라이트 주셔서 시작 파란 아 이거 누룩잖아 아 섹시됐어 돌려 들려 댄스 판 돌리기 랜덤판 이거는 뒷퇴 버전이다 풍탄 전자 버전일 것 같은데 아니 그냥 노래 랜덤 버전 마침 또 기가 막히게 노래 랜덤 버전 타임 내 비땀 난 물 내 마지막 주말 어 이거 불안하네요 이거 하트 이런거 하트 너무 추운거 아니야? 괜찮다 이거 정보를 뜯도 다른 셋이 이 밤을 즐거는다 이건 나를 볼 받게 할지 깜짝이야 아 베라 안돼요 비가 비가 콩밥 아 이거 안 부르니까 힘드네 빨라 빨라 역시 2% 부족하면 방탄소년단이 내려 사랑으로 봐주시기까지 야 완전 탔네요 이거 역시 방탄소년단 역시 방탄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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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노래를 너무 어렵다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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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라